자, 2024학년도 3월 고3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지리 이번에 3월치고는 모의고사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지리가 3월에는 약간 9월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나왔더라고 그 대표적인 문제가 11번 문제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번 문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16번도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지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나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6월하고 9월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수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렸던 친구들은 그래도 저는 42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직 한 바퀴를 돌리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배운 거는 다 맞고 가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가나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가는 동도와 서돔이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이곳은 돌섬이란 뜻의 바로 독섬에서 이름이 유래했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울릉도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울릉도에서 가까운 유인도면 어디니? 우리나라 최 동단인 독도가 되겠지. 나는 대한민국 최서 남단 표지석이 있는 이곳에 가해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 이름이 유래했대.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한 배로 수시간 내에 돌아갈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영역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곳을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서 남단의 표지석이 있는 이곳 어디에요? 마라도가 되겠죠. 그럼 가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자 우리가 영해 설정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었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가 있었고 직선기선은 서해바다와 남해안이 있었고 동해의 일부인 영일만과 울산만이 들어갔었어. 그리고 대한해업이 들어갔었지. 그러니까 가나 나나 모두 다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지. 자 나의 주변 12일이 수역은 모두 내수에 해당된다. 내수가 물론 우리의 고유 영역은 맞지만 내수는 영해랑은 다릅니다. 자 이 내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해안에 최외각의 섬. 최외각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 얘가 직선기선이잖아. 여기서부터 12일이까지가 우리의 영해란 말이야. 이 부분이 영해야. 내수는 이 안쪽의 바다를 우리가 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독도는 독도, 마라도 바로 통상기선을 적용했기 때문에 내수를 볼 수는 없죠. 그 주변이 모두 다 뭐에 해당돼야 돼? 영에 해당되는 거지. 가나 가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기온 독도와 마라도가 둘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독도 그리고 여기 제주도 아래쪽에 마라도가 있단 말이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좀 더 얘가 위도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최한월 평균기온은 나가 더 높아야 되겠고 나는 가보다 일출시각이 됐다.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출과 일몰이 빠르죠. 그러니까는 이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 가나 모두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독도와 울릉도는 빙기 때도 동해바다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빙기 때도 떨어져 있었고 서해안과 남해안 쪽은 모두 다 붙어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바로 독도, 마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이라든지 평안북도, 마안도 우리나라의 극서, 극동, 극북, 극남과 관련되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의 하천에 표시된 두 지점에 있는 다리에 관한 것이래. 가지점에 대한 나지점의 상대적 특징을 그리면서 찾으라고 했어. 이 대교는 길이 약 1596m, 최대폭 약 30m의 콘크리트 다리래. 왕복 6차선 도로와 도보 통행로가 있다라고 했어. 자, 얘들아 여기는 지금 너희가 봐봐. 아, 도보 통행로가 있고 아파트들이 보여. 자, 여기는 이 교는 길이 약 387m, 목조다리, 야경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다리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는 얘들아 길이가 이렇고 폭이 좁아. 여기는 최대폭이 좀 더 넓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상류인지 하륜지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경상도잖아. 낙동강을 나타내고 있고 낙동강의 상류가 어때? 상류는 합폭이 좀 더 좁죠. 하류 지역의 합폭이 넓잖아. 아, 얘가 바로 하류가 되겠고 얘가 상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나가 상류, 낙동강의 가가 하류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는 문제가 가지점에 대한 나, 상류에 해당되는 특징을 찾으면 돼.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당연히 상류 지역이 커야 되겠지. 자, 그리고 하천의 평균 유량은 상류보다 하류가 훨씬 더 풍부하죠. 그러니까 하천의 평균 유량은 적고요. 하상의 해발고도, 해발고도는 상류가 더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높다로 가면 결과적으로 정답은 뭐가 될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상류와 하류의 합폭을 비교하는 문제.